지금 배추 경우에 매일 하나로버터를 통해 가지고 하루에 총 100톤씩 할인 판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 역시 같은 시간에 한 30톤 정도를 하나로버터 전국 500개 매장에서 오후에 일제히 할인 판매를 시행을 함으로써 적절한 정도의 가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추석 물가 또 차례상 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의주시하면서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